여기 이제 오늘 방송할 내용 개요입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해온 바와 같이 언급실 상황이 썩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여러 이제 현장의 의료진절 이야기를 참조해 가지고 만일에 이제 의료사태가 굉장히 악화가 되면 가장 그 옅은 고리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그런 언급센터부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속초 또 춘안 순천항 대항 충북대 이렇게 해서 그동안 문제가 발생해 왔죠. 그런데 이제 서울까지 파급효과가 미치네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강남에 빅파이버 이런 분원들이 인근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여러 군데를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니까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언급센터들이. 그러니까 뭐 몇백 킬로 떨어진 장소까지 가야 되는 그 사이에 이제 환자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또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성심병원 종합병원 가운데 굉장히 큰 곳 가운데 하나죠. 서남권의 이제 거점 병원인데 성심병원도 지금 이제 언급실 가동이 일시중지가 되고 또 상계백병원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 이름 언급실 위기의 참모습이라는 것은 위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갈 병원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건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이니까 이 언급실 위기 상황이 서울까지 번졌다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상황을 또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위기를 과장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런 문제를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의료사태의 이제 후폭풍이 굉장히 좀 거세지고 있는데도 의료사태의 진두지휘를 맡았던 그런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생각은 좀 다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건강보험지출액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거를 크게 다행스럽게 여기는 그런 관리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전부가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한국은 관이 힘이 셌지만 좀 소신 있고 또 지사적 이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재임 중에 무난하게 이렇게 마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의료사태의 후폭풍 가운데서도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을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을 넘어서 비교적 수도권에는 그런 상급종합병원 3차 진로기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상황이 악화되리다 이렇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경우는 좀 예상을 못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위급상황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참 이번 의료사태에서 가장 빼아픈 부분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대개 동의를 하실 걸로 보는데 사람이 이렇게 보면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특성이 있지만 사람의 중심에는 영혼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고 그다음에 열정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그런 무형의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요. 대개 우리가 이제 창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무형의 것으로부터 대개 나오지 않습니까요. 저는 이제 바이탈뽕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돈이 크게 되지 않지만 내가 한 번 뛰어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필수의료과를 지원했던 그런 젊은 의사들이 야 이거 필수의료과 가가지고는 진짜 인생 종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것이 이번에 이제 의료사태가 가져온 측정할 수 없는 가장 큰 그런 휴위증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현직 의사께서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일이지만 현직 의사 이야기를 한 번 소개해드리는 것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복원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전공의들하고 예과 본과를 다 합치게 되면 한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 윤 정부가 주도한 의료 문제 이 문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3만 명 정도는 이제 필수의료과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죠.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 적자가 얼마 발생했다 이런 부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숫자니까 그런데 이제 젊은 의사나 의사 후보들이 생명 살리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도록 만든 것이 이번에 윤 정부의 의료정책인데 물론 의료정책을 만드신 분들은 그런 악의가 없었겠죠. 그러나 뭐 정책이라는 것이 선의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예상하지 못한 그런 효과를 낳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의료사태에서 가장 빼앗은 부분 가운데 하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이종찬 광복회장이 계속해서 이제 뭐 친일파를 요직에 등록해서는 고용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올해 이종찬 광복회장이 88세지 않습니까 88세고 뭐 은밀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조상이 여러분들 독립운동을 한 거 하고 자기가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훌륭한 조상을 가졌고 그 조상 득택을 우리가 입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뭐 조상 팔아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복회장의 자리도 있고 하니까 정치적 중립을 가능한 유지하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니까 조금 말도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이종찬 회장이 아주 내가 볼 때는 고집도 세고 그런데 고집이 세더라도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배운 사람이면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우기고 있는지 오늘 썩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하도 고집을 영감님께서 계속 피우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좀 가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